자 고려단수들 고려단수들 반수 쪽으로 다 들어오세요 김상분들 이렇게 써서 도와주세요 김상분들 사이사이있어서 도와주세요 자 그럼 홍대성만 말씀해 주세요 김상분들 사이사이있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그 걸시라본 복귀 행사 나은 도주시대가 싸인한 싸인 볼을 구출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한테 덕분을 참고하다가 도주시대가 싸인한 싸인 볼을 등장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당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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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